안녕하세요 후루입니다 우리 레게와 크레스티드 게코 도마뱀들을 오늘 먹이를 주는 날인데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우선은 레오파드 게코인 우리 규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사라온다 너도 인쇄해야지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사육을 할 때 슈퍼푸드라는 먹이 그리고 귀뚜라미 그 다음에 밀엄 이렇게 세 가지를 먹이면서 칼슘제도 필수성분이라서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 애기들을 나쁜 걸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제품을 구매를 해봤는데 오늘은 여기 거북이 모양이 있는 칼슘제랑 그 다음에 도마뱀 모양이 있는 칼슘제 이 두 가지를 오늘 써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칼슘제가 다 떨어져서 우리 아가들 칼슘제를 못 주고 있었거든요 쳐다보고 있네 귀여워 아가들이 칼슘제 묻혀달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챙겨줄 거예요 이렇게 섞어주면 애들이 몸에 묻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섭취를 하게 됩니다 오호 내일부터는 이제 잘 먹을 거예요 지금은 애들이 자다 깨가지고 자 우리 규리도 밥 줘야 되는데 어? 밀웜을 다 먹었어요 우리 규리가 규리 밥그릇에 밀웜을 채워줘야겠네요 우선 레게 친구들은 이렇게 먹이는 것보다 자율 피딩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먹이고요 크레들한테 칼슘제를 따로 묻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쭈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안녕 자고 있었니? 그래? 어? 자고 있었어? 어? 그래 안녕 아 얘는 배가 단단한 거 봐 네 우선은 네 우선은 이렇게 우리 크레베 베이비 4마리랑 그리고 우리 마베미한테 한번 먹여 볼 거예요 이거는 슈퍼푸드라는 거고요 슈퍼푸드에는 뭐 조단백질 뭐 탄수화물 비타민 등등이 골고루 섞을 수 있도록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오늘은 여기 어퍼라는 제품에서 구매한 칼슘제를 한번 슈퍼푸드에 섞어서 한번 우리 마베미랑 우리 베이비들한테 한번 먹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죽처럼 완성이 됐죠 이제 이렇게 죽처럼 된 거를 먹이면 되거든요 우리 마베미한테 한번 먹여 볼게요 오오 오 마베미가 바로 먹어주네요 이건 뭐지? 마베미가 밥그릇 아예 붙잡고 먹네요 야 이거 먹어 와 되게 잘 먹는다 사실 슈퍼푸드 말고도 귀뚜라미나 밀엄을 먹여도 되는데 슈퍼푸드랑 칼슘제를 섞여서 먹이는 이유는 이렇게 먹이면 약간 응가 냄새가 안 나고 냄새 없이 기를 수 있어요 근데 귀뚜라미를 먹으면 성장 속도는 빠른데 은가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마베미야 맛있어? 맛있어? 어이구 마베미야 새끼들 보고 있네 혹시? 아기들도 밥 줘야되는데 밥먹어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마베미는 성체인데 다 먹었으니까 우리 베이비들 먹이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어흐 오 칼슘제 냄새가 좋은가? 빗드라미 냄새가 좋은가? 어 여튼 되게 잘 먹으니까 이쁘네요 음 잘 먹는구나 자 그러면 다른 개체도 한번 먹여 볼까요 어? 눌렀어? 으휴 속 터져 야 오 아가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먹이를 먹어주네요 이 친구들은 애기 때는 먹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한번 이번에는 이 개체를 한번 먹여 보도록 할게요 오 오 야 너도 성깔 있다 오호 굉장히 잘 먹는데요 너 설마 점프? 어우 거의 개구리 수준인데요 얘는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으흠 짜잔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어우 미안 그래도 밥이나 좀 먹자 얘들아 자 뭐야 오 엄청 빠른데 아 마지막 개체는 슈퍼푸드는 먹지 않고 귀뚜라미를 결국 먹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다 달라요 어떤 개체는 귀뚜라미를 좋아하고 어떤 개체는 밀음을 좋아하고 또 어떤 개체는 슈퍼푸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입맛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마리 정도 입양을 해서 길러보는 거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이제 키울 때 이제 주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 안녕